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짧게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수는 빠졌고요. 시장을 지금 강부압에서 약부압으로 계속 무너져 내렸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째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꼭 종가에는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외인들이 아침 내내 코스닥 코스피를 공이 매도하다가 시간대를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종가에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이죠. 시간 장외인가요? 이게 장중이었고요. 그죠? 세이시. 장외에서 사들였는지 강력하게 매수를 들어갔네요.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매수라고 공매도에 대한 개인들은 또 재미있어요. 개인들은 지금 매도를 하고 있죠. 지금 일별 현황을 보면 11월 6일 날 이후 개인들은 시장 전체에서 코스닥은 11월 6일 날 팔다가 샀지만 대체적으로 11월 6일 날 개인들은 오히려 4천억 산 이후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들은 하는 행동이 또 인버스를 가서 자기네들이 공매도를 금지해달라고 아우성 쳐놓고 코덱스 인버스에 가서 매수하고 있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죠. 자 그 다음에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갖고 가고 있는 한미반도체 오늘 외인들이 집중 매도로 지금까지 투자자별을 보면 외인들이 지금 한 삼백만주를 매수했었거든요. 오늘은 백십만주를 팔았습니다. 종목잔정에 매일별 매매 추위하면 외인들이 지금 12.38%를 갖고 있다가 오늘 백십만주를 매도하면서 어제 56만주를 매수했다가 오늘 백십만주를 매도했습니다. 지금 뭐 12% 아직도 물론 11%를 들고 있습니다. 1년치 평균 매수가를 평균가를 분석해봤더니 대체적으로 한 50% 정도 순익이 나있나요? 네. 지금 3개월 평균으로는 지금 1%뿐이 수익이 안 나있습니다. 3개월 평균으로는. 그런데 이제 1년으로 따진다 그러면 한 50%. 자 실현이냐 아니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이 결정적인 원인은 어닝 쇼크죠.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반도체가 한미반도체가 3분기 매출액 기준이 일단 한미반도체가 선행주가 선행퍼를 따진다면 52배에서 거래됐고 밸류어신의 부담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91% 감소 전년 대비에 91% 감소했지만 내년에는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하는 것이 원인이 뭐냐 하면 일단 그 지금 충당금 설정 증권가에서 이제 내부회계 기준 변경에 따라서 충당금 설정과 주력 제품인 마이크로 소앤비 전 플레이스먼트 msvp 장비 매출 인식이 지연으로 돼서 아마 그 9월달 그 뭐죠 9월달에 하이닉스에 아마 계약한 것도 매출 인식이 뒤로 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월달에 또 했으니까 4, 4분기에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3, 4분기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비관적으로 보고 또 TC 본도가 고객사가 확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폭은 아마 확장되지 않을까 내년에는 더 좋지 않을까 이래서 박동신 한미반도체 부회장이 앞으로 배당 성향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지난번에 또 23만주 매도는 그 누님들이 매도한 거고 전에 이제 그 누구죠 박동신 부회장이 100억대가 넘는 주식 매수는 단타용으로 매도한 게 아니고요 혹시라도 이걸 갖고 오해하시는 분들 공시정보에 들어가 보면 앞 나와 있고요 어디 가냐면 전자공시 시스템에 가보시면 매도한 게 나옵니다 두 분 다 누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거에서 공시정보를 보고 아 이거 큰일 났다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오늘 많이 빠지긴 했지만 4,4분기 이어서 내년에는 실적 개선 가능성이 더 커 보여서 너무 외인들이 이렇게 팔았다고 해서 당장 이거 무너지다 이제 오늘 그래서 합리반도체는 실적 어닝 쇼크로 인해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현금 매당을 발표했죠 3,4분기 실적 쇼크 여파로 주가가 큰 폭에 떨어지니까 이제 400 얼마죠 배당을 많이 주겠다 430원인가요? 정확히 지금 얼마 주나요? 그래서 배당도 420원 주당 배당이 420원을 주면서 실적 부진을 갖다가 완화해 보려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배당 성향을 계속 확대시킨다고 하니까 좀 긍정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적에 대한 지연 이래서 아마 실적이 더 부진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3,4,4분기에는 좀 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팔아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냐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 있고요 지금 무너진 게 아니거든요 오늘 좀 외인들이 매도하면서 얘만 매도한 게 아니라 오늘 대체적으로 엔비디아 수혜주들 엔비디아 수혜주들이 대체적으로 다 매도를 강세를 해서 전부 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그동안에 못 올라갔던 반도체 그죠? 이 AI 관련 반도체 말고는 오히려 오늘 반등을 했고요 이 관련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추세만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강력하게 보유하는 것도 괜찮해 보이고요 또 추세가 꺾일 때 그때 고민하고요 지금은 고민할 이유가 없다 그 정도 조정 안 하고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 유리원도 지금 거의 여기까지 갔을 때가 우리가 1월 달에 섰기 때문에 1월 달에 섰서 지금 거의 얼마죠? 400%가 넘었기 때문에 조정은 당연한 거다 가면서 한 번씩 조정하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더 추세만 살아있다면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보유로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4분기에는 좀 더 실적 개선되고 내년에는 그 그 TC 본더 말고도 그 커팅 기술 커팅 기술의 자동 블레이드 교체 기술이 또 첫 상용화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적 개선에 기여를 내년에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여러분이 너무 비관적으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추세만 살아있다면 끝까지 가보고 추세 무너질 때 그때 고민하라 이렇게 보시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행복 투자로 부자되는 그날까지 짧게나마 여러분이 걱정되는 종목을 제가 진단해서 올렸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